와 소독차 진짜 그레반이다. 야 김비서님 세대도 저걸 압니까? 예전에는 저 차 지나가면은 그냥 온 동네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입 벌리고 냄새 맡고 일부러 막 그랬는데. 아이고 매워. 아이고 매워 매워 눈이 매워 아이고. 빨리 가 빨리 가. 회장님이 여긴 어떡해요.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. 양 비서 때문입니다. 양 비서도 부속실 직원인데 당연히 부속실 워크샵에 참여해야죠. 그럼 양 비서님만 오셨어도 됐을 텐데. 그럴까도 싶었지만 저를 위해 직접적으로 애써주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인데 제가 직접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 그럼 부회장님께서도 1박 2일 저희랑 함께하신다는. 네. 부속실 멤버십의 완성은 바로 저 이형준이니까요. 저 이형준 말씀입니다. 아, 여러분. 이거 저 이형준이니까요. 강력하죠, 강력하죠. 왜 이런 sorte. 바로 앞서 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